6월은 보은의 달이죠. 그리고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초대 2대 회장을 여기만 저로서 약간의 소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95년 명성황후께서 일본이 보낸 자격에 의해 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우리 제천에서 모여서 자양영당에서 전국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의병운동은 정말 백성들이 맨주먹으로 나라를 구해낸 가열찬 투쟁입니다. 나라를 망친 것은 늘 위정자들이었죠. 그 위정자들 대신에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꺼져가는 민족혼을 지켜낸 위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수도 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문화민족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백성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의병정신의 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폐허마저 딛고 일어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으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롭고 선공후사의 애국심이 바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의 근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를 만들어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입니다. 6.25전쟁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4월 혁명으로 무너져 내리던 민주주의를 구추세운 우리입니다. 또한 5.18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민주화를 완성해낸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듯이 늘 나라를 망쳐온 위정자들을 대신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고 생각되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병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오고 이어온 것입니다. 요즘도 여야를 막론하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아주 못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의병운동을 펼치는 각오로 혼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새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